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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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는 어제 전수 결과에 대해서 15일, 어제 1월 발표를 했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신천지 교회 코로나19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지역의 신천지 신도 12,335명과 신천지 교육생 2,369명에게 유선상으로 발열과 깁친 등 증상 유무를 확인했는데요. 그 결과 신도와 교육생 428명을 유증상자로 분류했습니다. 신은 이들 유증상자에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도록 유도했는데요. 입대와 교도소 수감 또 해배 출국 상태인 인원 159명 그리고 명단상 연락처와 주소가 없는 교육생 10명에 대해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 관련 내용을 통보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증상이 없는 나머지 신도들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2주 동안 하루 두 차례 유선 문진을 통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학부모님들의 관심사항이죠. 계약 연기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교육부가 유치원과 초중고 대학교까지 계약을 지금까지 총 3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확진자 증가가 약간 둔화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추가 연기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뉴스에서 계속 보도를 해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을 좀 전해주십시오.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확산세가 둔화된 것은 맞지만 아직 확진자가 추가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와 방역 당국은 추가 연기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학부모가 계약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3차 계약 연기 결정이 내려지면 수업 일수에 변동이 생기는데요. 총 수업 일수의 10% 범위 내에서 감축이 되는데 유치원은 18일, 초중고등학교는 19일이 감축됩니다. 물론 감축일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정해지지만 또 학교 간의 논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감축일은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업 일수가 감축되면 학습 결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선 학교에서는 줄어든 수업 일수 내에 학사 일정을 소화해야 하고 특히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일정 변경에 따른 혼란으로 입시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로 인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연기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계약을 또다시 연기를 하는 일이 발생을 한다면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신혜 기자.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신혜 기자와 함께 코로나19 오늘의 소식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